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탭 컨트롤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탭 컨트롤의 W 프레임 탭에서 서브미션을 실행할 때 서브미션의 상태 메시지를 W 프레임 탭 내부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. 탭 컨트롤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. 그리고 탭 컨텐츠의 프레임 모드 속성 값은 W 프레임 혹은 W 프레임 프리로드로 설정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탭의 컨텐츠 부분을 선택합니다. 프레임 모드 속성 값을 W 프레임 혹은 W 프레임 프리로드로 설정합니다. 그리고 탭 컨트롤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 값을 Pulse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W 프레임 탭에서 서브미션을 실행하면 기본 상태 메시지가 화면 전체에 걸쳐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. 탭 컨트롤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W 프레임 탭에서 서브미션을 실행하면 기본 상태 메시지가 표시되고 이 상태 메시지는 W 프레임 탭 내부에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